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과 신년대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참 교육계도 순탄치 않았던 한 해였었는데 지난해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2022년을 맞아서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성문 교육감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년 연초에 이렇게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똑같이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맞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 2년 동안 코로나19를 넘어서면서 함께 힘을 내고 어깨를 걸고 한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3월 등교 수업도 하게 되었고요. 겨울방학도 잘 맞이했으면서 또한 수능과 또한 진학과 관련해서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민현 범때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을 상징하는 힘찬 호랑이 기운을 가득 담아서 새해 더욱 힘차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정말 그런데 교육감님 인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지난 한 해 또 재작년까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가 특히도 그렇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운 그런 날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여쭤봤지만 학생들이랑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이들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또 마스크를 내려서 이를 보이면서 눈이 작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웃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다시 입꼬리가 올라가고 또 눈이 작아지면서 환나게 웃는 그러한 얼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일상이 꼭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인데 사제지간에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거리만큼은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지난해도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2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그리웠던 한내였습니다. 그렇죠. 재작년에는 처음에서 밤 12시, 1시 회의하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3월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다른 조금은 안심도 하고 긴장은 하지만 기대를 하게 되었었는데 무엇보다도 전면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고 방학까지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원래 졸업한 나이들이 연합을 폐지한 첫 졸업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어느 때에 비해서도 수시 결과로 봤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진학도 잘하고 있고 또 읍면제 고르게 그리고 산남북 고르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과정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애써줬고 또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가게 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했던 우리 도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학습의 기본은 독도라고 보는데 그래서 북스타트의 기반이 되어 있는 별이 내린 숲, 어린이 도서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개관식 컴퓨터 봤는데 참 좋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대 와서 보면 더 좋겠다. 특히 손자들과 함께 오면 더 좋겠다. 손자들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손자를 두신 분들은 꼭 한번 아이들 손잡고 그리고 이게 원식과 같이 3대가 한 번쯤은 별이 내린 숲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1세기 갇힌 생태 건강 그래서 선을 붕괴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붕괴로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꾸준히 함께 응원해 주신 걸로써 13년 동안 청년도가 1, 2등급을 했다라는 것은 제주도 교육청. 전국 모든 관공에서 유일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행정이 신뢰일 바탕에 되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함께 성원해 줬던 도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2년 동안 수학 가나 1등급을 가장 평균 1등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제주 교육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성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과정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더욱더 뜻깊고 고맙습니다. 아까 연합고사 폐지 이후에 첫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합고사 폐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었고 그렇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말을 교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논란 속에서도 중학교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착해졌고 멋져졌다 이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연합이 폐지되어서 수업이 변화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짐으로써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잘 다듬고 우리가 이걸 구체화시키면서 조금 더 의논들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겠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장의 변화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입시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괜찮은 성적이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굉장히 할 얘기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야기를 건너뛰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이쪽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실 표성고등학교가 제주에서 최초로 공립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아이비 교육에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려면 그 성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비에 대한 평가의 질관리는 제주도 교육청이 개입하기보다는 아이비 5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주도민에게서는 국제학교에 가는 것과 아이비 월드스쿨에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학교 갈 때는 비용이 문제가 워낙 커서 고가지만 표성고등학교는 늘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아이비 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평가의 변화이고 소비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면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네요. 그러면 과거 정석이든 문제풀을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주어진 시간을 푸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육의 근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상의 개념인 문제를 내는 즉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더 큰 교육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과제를 찾아내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아보는 애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2차 함수와 관련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스프링클로가 운동장에 하는데 운동장이 다 전체가 적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전체가 적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문제를 가지면 표절이 돼서 안 되고 표절은 엄격히 학문적 정의성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어려우면 선생님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갑니다. 교육이 평가의 근본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이루어지는 변화들이 일반 학교에서도 흡수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원도심 북초등학교의 초등학교 과정 PRP라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성산업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얘기하시는 중간에 교육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수했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아이비 교육과정 속에서는 스스로 그 왜를 찾아서 답을 또 구해내고 그것을 남들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창의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간다. 스프링클러는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그건 개선해볼 생각조차 안 해서 그래지지 않습니까 포물선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되는데 이 포물선 각도가 어떻게 돼야 이게 될까 그걸 계산해낸 과정이니까요. 저는 손의 감각으로 돌리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거를 직접 개선해볼 수 있다면 실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재밌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대학 입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을까요 지금도 올해가 수시가 60 그리고 정시가 40%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수시 30% 중에 60% 중에 30%는 교과 내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즉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2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학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28% 플러스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3.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30%가 넘는 이 그룹의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거의 모든 대학에 그 학과들이 있으니까는 대학 진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이비 교육을 지금 제주도가 거의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께서 또 교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육감님 임기 중에 굉장히 큰 변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있잖아요. 이건 전국적인 거긴 합니다마는 대입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또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지 이게 사실 다 연관된 부분이라서 좀 궁금하네요.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특목고 예를 들어 외고가 지금 일반고로 전환이 될 텐데 보통은 스탠다드 레벨이라서 그리고 하이레벨 심화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심화 과정을 잘 모으면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대전고등학교 학생이 본인은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으니까는 컴퓨터 학과 관련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목을 신청을 했고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은 그 과목 신청한 과목을 학교에서는 설강을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정을 해서 그 결과로 대학을 진학하는 그렇게 돼서 고교학점제와 중학교 때부터의 진로교육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초등학교 과학년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꿈기이음에서 1, 2, 3에서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중심으로 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하면서 3학년 때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어떻게 자기 과목을 할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 때 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진로교육을 더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주어진 걸 이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과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동적이 되지 않고 능동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태도부터 참여도가 전혀 틀려진다라는 그러한 긍정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선생님들께서도 적응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또 연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례를 들어주셨던 학생은 지금 제주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 이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경험해봤던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수업 시간표가 쫙 짜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경수과사 이런 식으로 갔던 남들이 짜졌던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다만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통합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는 인터뷰하면서 삼선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식화 하신 것 같습니다. 삼선 출마를. 지금 우리나라는 삼선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선이 되면 마지막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떤 거를 다 하고 싶으셔서 삼선 출마를 선언하신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근대교육이 도입된 100년 이래에 가장 큰 내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교육계에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2022 교육과정. 그거에 맞춰서 고개학점제의 진행.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나 도민들 학부모들한테는 대입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철학 논쟁들이 지금부터 물밑에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가닥 속에 적어도 교육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저는 아이비 학교를 도입을 했고요. 이 확산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면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 변화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걸음들이 제주에서 출발해서 제주에서 모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아진다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과정 속에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쭤볼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은 항상 앞에 따라다닌 수식어가 있잖아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그렇죠. 다만 이제 1기 2기를 보내시면서 시즌 1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즌 1 시즌 2를 보내시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소통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전교조에서도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그분들과의 관계 혹은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가 또 3선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좀 너무 연초부터 심각한 질문 드렸나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학급당 20명 이런 것들은 함께 이뤄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혁신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겁니다. 아이비 월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평가와 관련된 논쟁이 안에 깔려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면 될 거고요. 교육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시절에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임금안도 제주도만으로 하자라고 제안도 해뒀습니다. 즉 도청 공무직과 과거에 기능직 임금체제를 참조해서 제주도만으로도 별도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제안도 해뒀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약 9월부터 늦으면 3월 초까지 늘 피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일반 사기업 노조는 사기업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세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공무직하고는 처우 개선이나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잘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합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시간 제약성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해 하고 싶으신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해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의 또 질문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를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올해에도 신년대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해만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